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쪽이라는 거 다 보셨어요? 사기 도박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부전이 증인이잖아요. 목격 다 해서. 전문 탓자들을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구별법이 좀 있어요? 뭐예요?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뭐 하토가 1에서 10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탓자들은 그걸 용어로 써요. 뭐라고요? 하토의 내용을 뭐 난처 이렇게 안 하고. 전혀 다르게? 전문 용어로? 네. 자기네들끼리 암화로 써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내가 뭐 갖고 있다라는 걸 옆에 사람이 알게 돼서 돈을 거는 게 달라지는 거구나. 네. 그렇긴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을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 상대가 이제 죽 사람이 뭘 가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용어로 써는 거죠. 뭐죠? 제가 보니까 이를 그거다 하더라고요. 그거. 그거? 네. 그거 그러고 이. 이는? 이 매서를 뭐 사람이라든가 뭐. 네. 그렇게. 사람 없어 뭐 있다. 야 그거 가지고 갖고 그거 그거 하면 이게. 네. 아우 이렇게 하면서. 아우 야 그게 뭐가 문제네.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 상대방이 안 돼. 이제 돈을 자꾸 따잖아요. 그럴 때는. 만들어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투를 이렇게. 몸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즈나. 통수근에 사가지고. 아. 오야. 그렇게 처음 하는 사람이. 이제 폐를 나눠주는 사람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은. 이제 오야가 하투를 씻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앉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좀. 커버해요. 아 정신을 이렇게. 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때 얼른 박보가서. 그거를 했잖아요. 아. 그거 돌리면 그거 폭탄잖아요. 그게. 정서 엄청. 아 미리 정해져 있는 폐를. 그렇지. 정말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따먹을 수 없습니다. 신선 게임으로서. 500원짜리 이상 치면 안 되고요. 또 아는 사람까지 치고. 모른 사람 끼면. 절대 핫도 치면 안 됩니다. 500원짜리. 제가 다 경험자입니다. 모른 사람이 게임 좋아하고. 500원짜리 안 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아니요. 그럼. 밥내긴 안 먹으니까. 그거까지 안 한다면. 완전히 사기예요. 내가 거짓말이에요.